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과목 CS 전략론 함께할 손효정 강사입니다. 일단 저희가 189페이지부터 2과목 CS 전략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전략론의 이번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앞부분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9페이지 우선 서비스 청사진 부분부터 이론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저희는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기법 제1장 서비스 기법의 서비스 청사진 부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 CS 전략론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매년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었고요. 또 서비스 청사진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형이 가능해서 최소 한 문제 이상은 거의 100% 출제가 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이 우선 무엇인가 그리고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책에 있는 개요를 우선 보셔야 제가 설명해 드리는 내용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개요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교재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의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업공학이나 생산관리 분야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하려고 할 때 필요한 업무들을 식별하고 그들 사이에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그어보실게요. 흐름도, 프로세스 도표, 인간 기계 도표 등을 이용해서 생산 공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각 단계별로 매우 엄격한 업무 수행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흐름도, 프로세스 도표, 인간관계 도표. 그래서 결국은 품질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청사진이 만들어진 계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하면 린 쇼스텍이라고 여러분 개론해서 학자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린 쇼스텍이라는 사람은 서비스는 무형이 아니다. 유형화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던 학자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무형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재고를 남길 수도 없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지고 그리고 제공한 다음에는 소멸되어 버리는 이런 서비스의 큰 특징들 이것들 때문에 일관된 서비스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유형화될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를 유형화 시킬 수 있는 눈에 보일 수 있는 매뉴얼화를 해보자 라고 해서 서비스 청사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1과목 개론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서비스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무형성,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에서 크게 4가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는 개론 쪽에서도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서비스 청사진에 앞서서 서비스의 특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서비스의 가장 큰 특징인 4가지의 이런 한계점을 극복해서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할 때 누가 하든 달라지지 않고 없어져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우리 이런 표준 매뉴얼을 정해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이렇게 서비스를 하자 이럴 때는 이런 서비스를 하자라는 어떤 매뉴얼화를 해놓은 게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옆에 줄, 계속 읽었던 줄 옆에 보시면 서비스업에서도 이와 같은 시각적인 기법을 사용했다고 나와 있죠. 시각적 기법 사용에 밑줄을 좀 그어 주실게요. 그래서 서비스 설계를 좀 더 철저하게 수행하려는 목표로 고안된 것이 쇼스타크의 청사진이다 라고 되어 있죠. 린 쇼스텍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표준 매뉴얼처럼 만들어진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주관적인 관점, 만드는 한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그저 서비스를 하는 직원의 입장만 가지고 만들었을 때는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보다는 서비스를 받는 고객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객 지향적, 고객을 위해서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대로 설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기억, 미음 해가지고 개요 밑에 쭉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기억. 핵심 서비스 프로세스를 그 특성이 나타나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의 그림이라고 되어 있죠. 알아보기 쉬운 그림. 밑줄 그어 주실게요. 자, 그림이나 또는 도표, 지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눈에 보일 수 있게 어떤 묘사해 놓은 그림 또는 지도라고 문제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청사진이라고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 서비스 청사진 제목에 보면 가로 열고 서비스 블루프린팅이라고 영문이 나와 있죠. 영문이 보기로 나온 적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다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이 스펠링을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서비스 청사진이 아, 영어로 했을 때는 서비스 블루프린팅이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설명을 개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자, 지금 설명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답이 한글로 서비스 청사진 영문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팅 모두 출제됐었습니다. 그리고 내지는 서비스 청사진 이 설명에서 앞에 괄호로 묶어놓은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맞는 말은 이런 식으로 해서도 시험 문제 나왔었거든요. 괄호는 자, 이런 서비스의 무형적인 서비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용화시킨 그림 또는 도표를 도표라고 한다.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은 자, 지금 같이 수업을 하면서 꼭 익혀 두실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눈에 보이게 유형화시켜서 만든 그림이나 도표나 지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있는 종업원, 고객, 기업 측의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서비스 프로세스와 관련된 단계, 흐름, 서비스 전반을 이해하도록 묘사해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실까요? 밑에 줄에 나오긴 하지만 자, 종업원, 고객, 기업 모든 부분 종업원이 해야 될 일, 고객이 하는 행동 기업에서 해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들 지원해주는 시스템적인 부분들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묘사해놓은 것이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 종업원의 입장에서 설계를 한 것이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분명히 오답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여기서는 청사진에서는 여러 각도로 시험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 전반 종업원, 고객, 기업의 모든 행동들 이런 흐름, 단계 흘러가는 단계를 모든 걸 서비스 전반을 이해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서비스 상품 개발의 설계와 재설계 단계에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귿에 나와 있는 내용 서비스 청사진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논리적 구성 요소 등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제시했다. 자, 어디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시각적이다.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시각적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묘사해 놨다의 시각적의 별표 하나 조그마하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 말은 시각적 아, 시각적 눈에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화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시화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에 같은 표시로 가시화라고 써 놓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적인 구성 요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들을 결국에는 눈에 보이게 시각적으로 매뉴얼 해놔서 보여지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자, 디귿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리을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 과정이고 업무 수행의 지침이면서 서비스 제공의 프로세스 단계를 나누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부분에서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고객이 경험하는 순간에 대해서 다 매뉴얼화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에, 뒷장에 바로 나오겠지만 자, 고객이 왔을 때 예를 들면 식당에서 고객한테 인사를 한다. 자리를 안내한다. 메뉴판을 전달한다. 이런 모든 순서의 흐름들을 다 흐름 도표를 만들어 놓은 게 서비스 청사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당연히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에 쭉 일련될 과정도 다 보일 것이며 종업원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 매뉴얼을 보았을 때 아, 이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겠다.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실패하는 부분이 생겼을 때는 다음에는 우리가 서비스 그런 매뉴얼을 이런 식으로 다시 설계해 봐야겠다.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겠죠. 그 부분을 설명을 해둔 겁니다. 자, 리을. 서비스 청사진은 고객이 경험하게 되는 서비스 아, 죄송합니다. 리을까지 했고요. 미음. 미음 서비스 청사진이 서비스 품질 설계에 공헌하는 것은 기존의 공정 도표들과 달리 여기서부터 중요한 서비스 청사진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객과 서비스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실패 가능점을 미리 식별하여 미연의 방지책이나 복구 대안을 강구할수록 한다. 자, 여러분 실패 가능점에 별표 크게 한번 쳐주실게요. 서비스 청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서비스 했을 때 어떤 실패가 가능한 점 실패할 것 같은 점을 미리 미리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흐름도를 고객과 서비스가 이어지는 것을 쭉 흐름을 써놓다 보니까 아, 이때 서비스를 이렇게만 했다면 이렇게만 한다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실패점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오답으로 나오는 경우가 실패 가능점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체킹할 수 있다라는 게 그 중요한 부분인데 성공 가능점을 찾을 수 있다. 성공 가능점을 찾는 데 유익한 도표이다라는 식으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패 가능점이다. 실패 가능점이 성공 가능점하고 비슷한 말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패 가능점 실패를 방지할 수 있는 실패가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실패가 생길 수 있겠다. 아, 이걸 빨리 고쳐서 우리가 서비스에 실패가 일어나지 않게끔 방지를 해야겠다. 재설계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에서 밑에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사실 서비스 청사진은 여러분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1강에 배우는 시간에 이 내용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서도 서비스 청사진 하면 줄줄줄줄 내용이 나오실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몇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요.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모를 만큼 개요도 중요하고 이런 구성 요소도 중요하고 뒤에 나오는 장점도 중요하고 모두가 다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 또 꼭 다 우리 서비스 청사진 부분 1강 부분은 모두 다 같이 숙지하시고 넘어가서 시험에 서비스 청사진이 나왔을 때 우리 강의를 같이 보고 계신 분 중에는 틀리시는 분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릴게요. 자,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에서 기역부터 니은 자, 뒷장에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해서 그 디귿 리을까지 해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 앞장에서 봤을 때 여러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보셨을 거예요. PC본 물고기 뼈모양의 PC본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품질의 집에서 QFD라든지 여러 개를 보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과 서비스 청사진 전략론에 나오는 청사진이 굉장히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다이어그램하고 차별되게 고객의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의 제공자들의 입장뿐만이 아니라 제공받고 있는 고객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의 행동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에 고객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의 행동 그 다음에 뒤에 후방 종업원의 행동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네 가지가 총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간단하게 내용을 적어보면서 한 번 해볼까요? 자, 고객 그 다음에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 이렇게 번호는 제가 임시적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가지의 행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는 행동이란 말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으십니까? 제가 앉아 봤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는요. 이 네 가지의 행동과 세 가지의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이에 선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른 색깔로 한번 써볼게요. 자, 고객 자, 고객과 일선 종업원의 사이에는 여러분 상호 작용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호 작용선 자, 여러분 그러면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 번 하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일선 종업원은요. 말 그대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서비스라는 직원이고요. 후방 종업원은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서비스를 같이 돕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식당이나 이런 거 한번 예를 쉽게 들어볼까요? 그럼 일선 종업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앞에 캐셔 직업 결제를 해주는 계산을 해주는 직원이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게끔 안내를 해주는 직원이나 내지는 메뉴판을 들고 와서 고객님 뭘 드시겠습니까? 어떤 메뉴를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문받는 직원들 있죠. 1번 우리가 쉽게 서빙하는 직원 그래서 홀에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식사를 하는 홀 내부에서 계속 움직이면서 서비스를 돕는 직원들을 일선 종업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후방 종업원은 느낌 오시죠? 후방 종업원은 주방 안쪽에서 음식을 만들어내거나 주방장님이 될 수도 있고 보조이보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게끔 식사가 나갈 때까지 어떤 커피든 차든 후식이든 메인 메뉴든 이렇게 메뉴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주방 안쪽에서 보이진 않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서비스 음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직원들을 후방 종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 종업원과 여러분 후방 종업원의 가장 큰 내용을 보시면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 자 앞에서 서빙을 하거나 이런 직원 뒤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하는 직원은 기준이 고객 기준입니다. 자 고객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가시선 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자 가시선 가시선 중요해요 여러분 자 가시선 이 가시선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는 결국 누구의 입장이다? 고객의 눈에 이게 보이냐 보이지 않느냐 무슨 말이지? 라고 가시선만 보고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고객 눈에 보이는 직원이냐 보이지 않는 직원이냐를 가지고 일선 종업원이다 후방 종업원이다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방 종업원과 지원 이 종업원들과 지원 프로세스 사이에는 내부 상호 작용선 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상호작용이라는 거 아시죠? 서로 왔다 갔다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서로 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건데 자 고객에게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이런 종업원들이 하는 건 고객과 서비스를 하는 직원과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고객과 직원과의 자 내부 사고작용이 이라고 해서 내부라는 내용이 붙었다는 건 결국 지원 프로세스는 어떤 거다? 내부의 우리 직원들과 회사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 우리가 직원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 내부적으로 이런 상호작용을 우리가 종업원들과 하고 있어. 그러니 이 종업원들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는 데 충실하게끔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원 프로세스는 만약에 제가 지금 아까 식당에 대해서 예를 들었는데 지원 프로세스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트 같은 데서 앞에서 판매하는 직원 캐셔 직원 다 있죠. 하지만 마트에 진열대에 물건이 떨어졌다거나 물류창고를 관리한다거나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일선 종업원들이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할 때 우리 회사가 서비스를 할 때 크게 봤을 때 회사 내부적으로 해주는 것들을 지원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과 지원 프로세스 회사 사이에는 내부적인 어떤 상호작용이 존재를 한다.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이겠죠. 직원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의 업무 처리 지침이 될 수도 있고 쉽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눈에 보이는 직원들이 하게끔 후방 종업원들까지 다 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고객들이 음식값을 개선할 때 카드로 결제를 했다. 카드 결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카드 결제라는 어떤 내부적인 보이지 않는 시스템 같은 것들도 모두 다 지원 프로세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객 행동부터 일선 종업원 후방 종업원 지원 프로세스 이 네 가지의 행동 중간에 제가 노란 표시를 했던 이 표시들은 이 행동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오류가 없도록 고객과 일선 종업원 사이에는 내부 상호작용선이다. 그리고 일방 종업원 후방 종업원에 대해서는 고객한테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로 가시선이다. 이 부분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고객의 행동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면서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요소는 네 개 행동 플러스 이 사이사이에 세 개의 선이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에 여러분 중간에 도표 혹시 보이시나요? 자 중간에 도표를 보시면 자 지금 제가 7편에 기재했던 내용 보이시나요? 고객 행동 종업원의 행동 지원 프로세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선이 보이시죠? 자 이 네 가지의 행동과 세 가지의 선 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행동과 행동 사이에 자 고객 행동과 일방 종업원의 일선 종업원의 행동 사이에 있는 선은 무엇인가 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선을 찾는 문제 그리고 내지는 네 가지의 행동에 대해서 보기가 나온다든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조금 문제를 어렵게 꼬아서 낸다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지금 여러분 이 도표 중에는 시험 문제가 이미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다른 종류의 한 가지를 고르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방 종업원이 할 일과 후방 종업원이 할 일 그러니까 일선 종업원의 행동과 후방 종업원의 행동을 섞어 놓은 다음에 자 이 다섯 가지 중에 성격이 다른 한 가지는 어떤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럼 여러분 전방인지 후방인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 만약에 예상 문제를 낸다면 의자를 안내해준다. 좌석을 안내해준다. 메뉴판을 전달한다. 물컵을 갖다 준다. 이런 것들 전방 종업원의 행동이겠죠. 후방 종업원은 음식 자체를 만들어내죠. 음식을 만들어낸다든지 음식 그 자체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다음에 고르는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자 그리고 또 이 행동들 중에 물리적 증거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돼요. 자 물리적 증거가 여러분 결국에 뭐냐면요. 눈에 봉 있는 증거물들이나 형태가 있는 것들을 물리적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물리적 증거가 결국 말하는 서비스의 무형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형화 형태가 있는 것들이 물리적 증거입니다. 그럼 문제 이렇게 내볼 수 있겠죠. 여러분. 자 다음 하나에 물리적 증거가 아닌 것은 해서 1번 메뉴 음식 2번 컵 3번 매장 인테리어 4번 출입문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만약에 5번 해서 접수라든가 주문 서빙 이런 부분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접수나 주문이나 서빙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종업원이 하는 행동을 보고는 있지만 실제 그게 형태로 존재하나요. 아 주문이라는 건 네모나타 서빙이라는 건 별표 모양이다 라는 형태가 있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접수하는 거 주문하는 거 서빙 우리 눈에 다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자 메뉴판 메뉴판은 딱 책자처럼 있죠. 메뉴판 우리가 물 먹는 컵 그리고 음식 음식 만들어져서 나온 형태 완전 형태 이런 것들은 형태가 있지만 접수를 직원들이 움직이면서 행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증거라고 보기가 어렵죠. 무용적인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든 내용들은 다 비슷하게 시험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표에 나오는 내용 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도 물리적 증거지 유형적인 건지 무형적인 건지 내지는 일선 종업원들이 하는 행동인지 후방 종업원들이 하는 행동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몇 가지 예정도 이해하면서 생각을 해놓고 계신다면 시험에 전방 종업원 후방 종업원 의 내용 이라든지 여기서 물리적인 증거 아니면 유형적 요소는 무형적 요소는 이렇게 말이 조금 바뀌어 나오더라도 당황하시지 않을 겁니다. 자 유형 무형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형태 있냐 없냐 전방 후방 앞에 고객 눈에 보이는 직원들이 하는 행동이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냐 그런 것들에 구분을 해서 표를 읽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건 내용을 이해하시면 굳이 내용을 줄줄줄줄 외우시지 않아 암기하시지 않아도 시험에 나오셨을 때 아 이거구나 라고 쉽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한 가지 봐주실게 그 표에 보시면 마지막에 지원 프로세스 있죠 여러분. 지원 프로세스에서 오른쪽 옆으로 쭉 가시면 신용 포인트 포인트 카드 시스템 이라고 보이시나요? 지원 프로세스가 내부 상호작용선 이라고 해가지고 종업원들 뒤에서 일자락에 푸시해주고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역할이라면서 갑자기 신용카드 시스템은 뭐죠? 이거 계산할 때 다 되지 않나요? 라고 해서 전방종업원의 역할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원 프로세스에 있는 신용 포인트 카드 시스템 요건 그냥 자동으로 세트라고 생각해서 외워놓으시고요. 여기서 말하는 신용 포인트 카드 시스템은요. 어떤 신용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포인트 같은 거 정립을 시키면 여러분 실제 우리 계산대에서 이렇게 신용카드 사용해 보셔서 알죠? 카드 이렇게 긁게 되면 이 전산정보가 카드사로 연계가 되면서 내지는 포인트 정립되는 회사로 되면서 그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딱 처리가 되죠.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리 시스템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카드 결제하는 부분 포인트 그냥 정립하게끔 카드를 우리가 카드기기에 이렇게 긁는 부분 요거를 꼭 단순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서비스 청사진에 대한 큰 내용은 다 이제 이론 정리는 끝났어요. 근데 밑에 있는 서비스 청사진의 5단계와 옆장의 청사진의 2점 요 부분도 시험에 다 나왔던 얘기에요. 아 어느 부분에서든 시험이 다 나온다. 정말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에 다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꼭 다 숙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5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5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나와요. 5단계의 순서를 나열하거나 순서 나열한 게 맞는 거거나 내지는 아니면 5단계 중에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해서 다섯 개를 쭉 써놓은 다음에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를 하신다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냥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외워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첫 단계 과정의 도식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염두에 둔 다음에요.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의 도식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패의 가능점 확인 자 쭉 그려봤더니 어디에서 실패가 일어날 것 같네 이게 실패의 부분이 생길 것 같네 라고 실패의 가능점을 확인한다. 그러면 자 경과 시간의 명확화 3단계는 경과 시간의 명확화인데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실패 가능점이 있을 것 같으니 이 시간 연결점을 확인하면서 아 이때는 예를 들면 뭐 도식화를 해놨는데 아 메뉴가 전달될 때 5분 이상 경과하면 음식이 식는다. 그러면 고객이 화를 내거나 서비스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패 가능점이 확인됐네 그러면 각 단계별로 어떤 표준 작업 시간이나 허용 시간 메뉴 전달은 메뉴판 전달은 고객이 착석하면 2분 안에 전달한다. 음식은 주문하면 10분 내외로 고객에게 따뜻한 상태로 전달한다. 이런 식의 어떤 경과 시간의 명확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단계가 수익성 분석 자 이렇게 해봤더니 실수가 발생되는 것도 한번 이렇게 조정을 해보고 이렇게 했더니 아 수익이 이 정도 날 것 같다라는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5단계의 청사진 수정은 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봤더니 아 됐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실행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발성되면 아 또 수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더 보완해야겠구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의 도식화 실패 가능점의 확인 경과 시간의 명확화 그 다음에 수익성 분석 그 다음에 청사진 수정 이렇게 해서 내용을 쭉 보신 다음에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런 우리가 작성 5단계가 있다. 서비스 청사진을 만드는 데는 이런 5가지의 단계가 있다. 이거 이해하고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네요. 여러분 서비스 청사진의 2점이라고 해서 191페이지 맨 위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비스 청사진의 2점은요.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아 청사진은 계속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대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부분 집중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서비스 청사진의 2점인데요. 2점은 여러분 이로운 점이죠. 이득이 되는 점이죠. 이 꼴은 장점이죠. 장점이고 서비스 청사진의 어떤 효과겠죠. 이런 서비스 청사진을 이런 눈에 보이는 매뉴얼을 만들었을 때와 만들지 않았을 때 만드니까 이러이러한 서비스의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의 2점으로 바른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서비스 청사진의 효과로 알맞은 것은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으로 맞는 것은 다양하게 출제가 됩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기억부터 2연까지 중요한 부분들 제가 봐 드릴게요. 자 기억에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는 일과 전체 서비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전체 서비스 파악이 중요하겠죠. 전체 서비스 그래서 고객 지향적 사고를 하게끔 해준다. 내가 서비스를 나는 일선 종업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메뉴팔만 전달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착석은 2분 안에 고객이 입장하면 2분 안에 자리 안내를 한다. 메뉴 주문을 하면 10분 안에 음식이 뜨겁게 고객한테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뉴얼을 전체를 다 해서 놓으면 일선 종업원이 나는 고객한테 메뉴판 전달만 잘하면 돼. 음식이 나오면 갖다주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10분이 만약에 임박했을 때 음식이 나왔다면 조금 더 빠르게 고객에게 가서 서빙을 한다든가 내가 꼭 하는 일이 아니어도 주방에 가서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 빨리 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서비스의 흐름을 직원들이 다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내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고객 지향적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어간다. 제가 처음에 청사진 얘기할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서비스 활동의 흐름에서 취약한 실패점 확인 가장 중요해요. 실패점을 실패점을 확인해서 점진적 품질 개선의 주요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자 여러분 실패점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서비스 청사진을 통해서 실수점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라고 답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실패 가능점을 확인은 할 수 있지만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고객 아닌 고객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실수라는 것 내지는 고객 불만이라는 것 이런 부분 컴플레인이라는 것은 100% 다 원천 봉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표준화하고 최소화할 수는 있겠지만 실수 자체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100%의 만족 천명의 고객 만명의 고객 대한민국의 모든 고객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 가능점을 통해서 점진적인 품질 개선은 가능하나 100% 서비스의 어떤 이런 실수를 원천 봉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면 틀린 겁니다. 자, 디귿 외부 고객과 종업원 사이의 상호작용선을 통해서 고객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되며 고객이 경험하는 서비스 품질을 알게 하여 서비스 설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한다. 고객들도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런 서비스 품질에 공헌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리을 서비스 각 요소의 원가 이익 등 투입 및 산출물을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 자, 얼마나 뭐가 투입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거 그리고 미음 서비스 구성 요소와 연결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토의를 쉽게 할 수 있다. 자,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토의를 해서 어떤 서비스 개발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비음 품질 개선을 위한 상의하달 하의 상달이 촉진된다라는 게 뭘까요? 자, 윗사람들이 아랫사람에게 지시하는 것 아랫사람들이 회사와 윗사람들에게 이 어떤 건의하는 내용들을 활발하게 촉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 이 흐름도를 다 같이 고객지향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마지막이네요. 이응 직접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에게 적절한 서비스 교육을 해줄 수 있게 한다. 그쵸? 매뉴얼화 돼 있다면 아무래도 서비스하는 거 좀 더 뭔가 구체적이 되겠죠. 여러분 인사를 하는 거라든지 서빙을 하는 단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뭔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청사진의 설계라든가 이런 추진의 부분은 한 사람이 한 부서에서 아니면 지원하는 지원 프로세스의 회사에서 윗선에서가 아니라 고객과 여러 부서가 총 긴밀하게 대표들이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강에서 첫 시간에 좀 길게 내용이 들어갔는데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의미 그리고 구성 요소 4가지의 행동과 3가지의 선 그리고 5가지의 작성 5단계 서비스 청사진의 장점 2점 효과까지 봤는데요. 내용 이해를 해 가시면서 시험 대비해서 쭉 정독해서 보신 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그런 문제의 유형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또 많이 접해 보시면서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는 완벽히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